조선 음식 하는 데 알아요? 조선 사람 많네. 좀 먹어요. 몸은 괜찮아요? 우리 위험했죠? 네. 후쿠다 검사를 만났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몰아세웠죠. 저를 의심한 거냐고. 그래서 상하에 온 거냐고. 그 사람 많이 괴로워할 거예요. 오해가 생겼으니까.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? 당신을 숨기려고요. 의열단장 김원봉을 총독부와 일본 검사로부터 보호하려고요. 네. 언젠가 내 손에서 총을 바를 겁니다. 지금은 왜 안 되죠? 지켜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. 김승진에게 영진 씨 뜻을 전했습니다. 영진 씨가 간다면 안내하겠대요. 목적지는 만주입니다. 영진 님.